거의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벌레가 나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쫓아다니는 거 같아 아 진짜? 결론도 맛집인가 본데?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석류야 석류 나의 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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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찍어줄까? 응 자기 폰으로 찍어줘 나의 장소 짠 조 remark diplomacy 조금 Walter 내 장소 ele 바삭바삭 안 가지면 갈 거 같은데 갈까? 나 볼래? 어디 갈까? 어디 갈 데는 없어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웠어 그러니까 여름에 엄청 좋아 아! 지금 물이 안 빠져 여기다가 자연스러운 두 번 빠지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얀 풍덩인가? 성동아기새 그니까 떡대같은데? 응 떡대 떡대 떡 국물 떡 떡 떡 랄벌레 날파리 랄벌레 날파리 날파리는 많은데 너무 많은데 시각이 많은데 당장도 많은 것 같아 나와 와 이런 데서 흔들 못 먹겠다 너무 많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볼까 설렁으로 갈까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볼까 와 벌레가 나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아 진짜? 나한테는 없는데 아 그래? 사람들이 왜 나만 찾아본거야? 별났던 것 같아 유명한가보다 아 어 아 별났던 맛집인가 본데 하나쌤 먹을래? 대게 먹을래? 네 포스트 4개에 쓸죠 뭐 시간이 걸리네 다 사람도 고르고 하느라고 살 guess 봉쥬 안녕하세요 어떤 알코올 아이스크림은? 이것은 초콜릿 이것은 이것은 두개? 그리고 이것은 포스 포스 아 포스 두 가지 더 골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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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 또 어떤 거 먹고 싶어? 두 가지 더 골라야 초콜릿 각이 또 초콜릿 이거 포키 아멘 이것은? 이것은 이거 하나는 뭐하고싶어? 크루츠다 이거는 패션 크루츠 이거 하고싶어? 망고 망고는 좋아 바닐라? 트로베리 달기? 어 아니 저거 맛있거든 어 그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 아 아 똑같아 하나 더 먹어 그냥 뭐 할래? 이거 할래? 이거 이거? 어 블랙 체리? 블랙 체리? 블랙 체리 아 네 그리고 다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프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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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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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지네 한입 먹어봐 여긴 진짜 무섭다 여기는 옛날 완전 뭐야 뭐 시원하다 이 성당이 있는데 여기 자체가 아니 뭐 뮤재바라든가 성이라야되나 이 자체가 안반으로 돼가지고 엄청 차가운 느낌 있어 귀신 나오는거 아니야 말이야 뒤쪽에서 보니까 완전 저 옛날 동네 옛날 집인데 어 사진 찍으려고 지금 혼동한거야 그러네 아 저쪽에 봐보자 들어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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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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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 우리 사람들 진짜 많다. 어? 내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볼까? 이게 호두나무다? 어.. 호두나무 이파리가 저렇게 생겼어. 여기가 그 생방 나온 거 아니야? 어.. 여기가.. 스탠드글라스랑 이런 거 봐. 스탠드글라스랑.. 아.. 콩나무가 이쁘네. 은혜로 조용하곤 그래서 은퇴해서 살고 싶은 롯인가보네 아이고, 아기들 두귀두근하네 이 앞에 고물도 되게 오래된것 같다 오래된 건물 자체가 많네 네 어? 프라이프레스 바로 있는게? 내가 여기서 잠보고 갈까? 응 어? 가볼까? 가볼까? 다 보고 살거 없으면은 사지말고 뭐 있나 일단 한번 보자 응 일단 한번 보고 이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올리브 올리브 자기가 좋아하는 올리브도 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각보다 뭔가 더 크다. 여기 술은 맥주 있는 것만 먹을 거야? 맥주 있는 것만 먹을 거야? 뭐가 있어? 튀어나온 술들이 많아 여긴 또. 여기? 어. 새였더라 이런 거 뭐야? 튀김으로 생각해. 봐봐. 응 봐봐. 새했다가 막. 이상한 맥주들이 많아. 아 이거였던 것 같아. 이거. 걔네 먹은 거 약간. 잘 먹는 거. 아니 일단 그거 한 병 사고. 갖다 놓고 와도 되니까. 와인은 안 사고 해. 어? 내가 봤던 주스가 있나? 응. 내가 봤던 주스가 있나? 에비스 푸어 약간 이런 거 있는데. 왜? 하면 돼? 그래. 아 이거에 또 Provost이 너무 많아. 정말 좋은데? 막. fen. 아까보. 여기가 즐거운 거. 봐봐. 산표가 있고. 아백 표가 있거든? 잠깐만 잠깐만 이거 들어봐 거기 뭐라 적어졌었거든 라벡주 와 이거 할머니 없다 먹을게 과일밖에 없는데 아니면 자기 맥주만 한 병 먹고 갔다가 흔들어가지고 빵 여긴 뭐 따뜻한 물건이 있어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가 사람들 너무 많이 그럴까? 회사맛지 말고? 사람인데 많아 아 아 아 아